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그대를 안고 끝!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. 요즘 아침절념 선선하네요. 건강 잘 지키고 계시죠? 요즘 남반장이 꽂힌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등산 다니면서 좀 불러보곤 했습니다 MR이 따로 없어서 지금 병실에서 좀 불러보려고요 장기하에 부럽지가 않어 얼마든지 사랑해? 난 괜찮아 난 부럽지가 않아 한개도 부럽지가 않아 얼마든지 사랑해 난 괜찮아 부럽지가 않아 정말 부럽지가 않아 정말 부르기 어렵다 네가 가진 게 많게 네가 가진 게 많게 내가 가진 게 많게 난 잘 연습 많이 해야 되겠다 오늘 좀 후발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베이스캠프 2까지 가는 길은 최근에 많은 비로 길이 좀 유실됐다고 해서 베이스캠프 2까지 목표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호흡 상태는 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침대에 누워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비를 하고 베이스캠프 1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려운 것 같네요 베이스캠프 1 도착 베이스캠프 2로 가는 길인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지나가도 된다고 선발대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조심스럽게 지나가보도록 하지요 아이고 미끄러워 음 음 음 음 음 잘 지나갔습니다 예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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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 아 부럽지 않아 부럽지 않아 베이스 캠프에 혼자 남은 남반장이 장기야씨의 노래 부럽지 하나로 맘을 전합니다 그대 자랑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자랑해 난 괜찮아 부럽지 않아 정말 부럽지 않아 카페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달한 케이크 먹은 그대들이 속이 편할까 사과만 10개 먹은 내가 속이 편할까 난 괜찮아 절대 부럽지 않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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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랑할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난 부럽지 않아 주말마다 어디 갈까 고민하는 니가 좋을까 그냥 주구장창 매일 앞산 다니는 내가 좋을까 난 괜찮아 정말 부럽지 않아 자랑할 거 있으면 또 해봐 어젯밤 넷플릭스 보느라 눈빨개진 니가 힘들까 밤새 폐렴 때문에 기침한 내가 힘들까 난 괜찮아 절대 부럽지 않아 진짜 진짜 부럽지 않아 서점 가서 어떤 책 볼까 고민하는 니가 좋을까 날마다 그냥 주구장창 암관련 책 보는 내가 좋을까 난 괜찮아 난 부럽지 않아 정말 정말 부럽지 않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자고 I love you so much 자랑할 거 있으면 얼마든지 자랑해 난 부럽지 않아 정말 부럽지 않아 다이어트 약 먹느라고 고생하는 니가 힘들까 죽기 살기로 운동하는 내가 힘들까 난 괜찮아 난 부럽지 않아 정말 부럽지 않아 다이어트 약 먹는 게 더 힘들 것 같거든 자랑할 거 있으면 어디 한번 해봐 난 부럽지 않아 절대 부럽지 않아 밤새 에어컨 키고 덥다고 층을 대는 니가 좋을까 이렇게 숲속에서 눕방하고 있는 내가 좋을까 난 부럽지 않아 절대 부럽지 않아 이제나 곧 하산한다 잘 지내 바이 불쌍들 하시네요 어젯밤 비바람이 쓸고 간 흔적들이네 어이구 아이고 외롭지 않아 좀 난코스라 정신 차려를 상황일 뿐이지 남바장이 사실 부러운 사람이 있기는 해 어떤 사람이냐고 다 비슷할 거야 넘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 모두 부러워하잖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사람들이지 우리 모두 힘내보자고 지금 건강을 잃고 좌절에 빠지신 하느님들 그리고 보호자분들 또 남반장을 응원하는 모든 분들 모두 누구에게도 부럽지 않게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아리아리 그대여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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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